어떤 사람이 새로 사위를 얻었는데 딸아이가 물었다. 그분께서 그를 해독할 줄 압니까? 아니다. 그 말을 들은 딸이 개탄하였다. 사람이 그를 알지 못하면 처하는 곳마다 담장을 향하고 서 있는 것 같을 것이니 어떻게 사물에 통단할 수 있겠습니까? 소나무와 잣나무가 봄을 길게 누리는 까닭을 아십니까? 하기 울음소리가 좋은 까닭을 아십니까? 길가에 나무가 높이 뻗어있는 까닭을 아십니까? 모두 알지 못하오. 소나무와 잣나무가 봄을 길게 누리는 이유는 중심이 견고하기 때문이요. 하기 울음소리가 좋은 까닭은 목이 길기 때문이며 길가에 나무가 높이 솟아있는 것은 사람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대나무가 오랫동안 푸른 것도 중심이 견고하기 때문이요. 개구리가 잘 우는 것도 목이 길기 때문이요. 장모님이 껑충하신 것도 사람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요. 그녀는 속았음을 알고 얼굴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하였다.